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자 그러면 돌아오세요! 이번에는 손을 쭉쭉쭉 먼저 한 번 펴볼게요 오 선생님! 내가 있었는데 쭉쭉! 쭉쭉쭉! 혹시 오늘 에어로빅스 소리가 있나요? 너무 귀엽죠? 에어로빅스 여러분들! 감사합니다! 자 이제 본격적인 동작으로 나가볼게요 말해줘라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강하게 손을 돌리면서 오른발을 쭉쭉하면서 말해! 말해! 야 두번! 말해! 조! 조! 본! 네 갈게요 고! 안녕! 여기서 인사를 한 번 해줘요 왼쪽 골반과 함께 안녕! 잡고 아까 했던 쭉쭉이를 뻗어볼게요 네 아아! 아악! 아아악! 아아악! 깜짝걱게 해봐 주 손 쭉쭉! 점프! 우리 이 속도 한 번 더 귀여운 마스 보여줘야겠죠? 아아악! 아악! 왼쪽 하늘로 날아가볼게요 아아악! 아이고, 사랑합니다! 여러분, 놀러와요! 잘한다, 그게 잘한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선배는 외국이에요. 자, 우리 말해줄게요. 시작! 말해줘 본 안녕 호 오 야 하나 따라가고 왼쪽으로 따라가고 한 번 더 반복 안녕 안녕 잡고 잡고 야 여기 박자가 안녕 잡고 야 안녕 잡고 야 안녕 잡고 야 쓰기 중요해요. 반복 야 잘했어요. 이런 적이 없어요. 반복을 쓰기로 외울 시간에 안녕 잡고 야 좋습니다. 자,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작! 말해줘 고 고 야 자녀 아래 있었고 안녕 야 진짜 귀여운 거 나와요, 여러분. 심장 잡으세요. 잡았어요? 잡았어요? 예 네 들어가요. 해 해 팔은 감싸고 훗 아 아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. 골반을 돌려 주면서 골반을 문제를 더 볼게요. 돌려 돌려. 우리 돌라기들 더 크게 볼 수 있겠다. 크게 돌려 돌려. 아 자 오른쪽 두 번 갈게요. 돌려 돌려 자 우리 호가 되게 짱고처럼 더 귀엽게 해 볼게요. 되게 멋있게 하시는데 아 이거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크로스 잡고 왼쪽으로 돌려 돌려 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편하고 돌려 돌려 잡고 돌려 돌려 여기서 포인트를 내가 빼먹었다 엄만 나왔잖아 이 실수 잡고 돌리고 돌리고 아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아 어 그 다음에 잡고 왼쪽 돌리고 아아 어 그래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 이거를 웃으면서 해야 되네 어 그렇군요 생드생드 웃으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 이때는 윙크해주는 덤도 아아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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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자 한 번 노래 할 수 있을까요? 한 번만 더 좋습니다 그럼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천천히 둘 셋 넷 말해줘 본 보야지 하늘 아래 있어 본 보야지 말하려고 말하는 데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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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그냥 여기서 한 네 하여튼 박자가 따로 있나요 하나 둘 셋 가이드 가지 마 오 요요하시다 아 손으로 여유사시다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되어있어요? 오오오 열혈 열혈 닿았다하면 손이 이쪽으로 펴는 건가 그렇죠 방금 포인트 되게 잘 잡으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잡고 손을 뻗은 게 아니고 밑까지 쫙 던져주었어요 정말 아니다 진짜 참 선생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음원에서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대로 막힌 한 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 노래로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와우 어 봤어 하나, 둘, 잡고 콜 그쵸 그쵸 너무 네 머리 꼈을 거네 네 앞에 지금 바로 들어갔는데 어 어 요고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생각됐어요 대장수 맞아요 일단 다시 맞아요 좋습니다.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? 좋아요. 한번 가볼까요? 선생님이 너무 잘 맞추죠? 너무 잘 맞추고 부동생 되셨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한번 얼굴에 장작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노래 주세요 하시면 돼요 노래 주세요 자 고!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